최근에 데니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어린 별님, 우리 어린 엘프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일씨도 느꼈죠. 그렇죠. 댓글 혹은 사연 오는 거 읽어보면 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는데 공연도 최근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사실 어디서 보고 들어오시는 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중학생 팬분들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 데뷔하고 나서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데뷔할 때 아빠 쪽에 있었던 우리 엘프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해온 엘프분들은 저희의 어떤 성장 모습을 그동안 함께 지켜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새로 유입된 뉴별림, 뉴 엘프분들은 또 저희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입덕을 했는지 가끔 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은혁 씨는 어떤 점이 본인의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제 입덕 포인트?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한 제 입덕 포인트는 무대에서 좀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약간 이런 예능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 좀 밝은 모습들 그런 거를 보고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완전 무대라고 생각했는데 무대에서 그 카리스마 딱 춤추는 딱 댄싱 머신.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멋있다. 좋아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 근데 예능에 나왔을 때 되게 센스 있다. 재밌다. 어 되게 매력 있다. 어 그런 데서 많이. 맞아요. 물론 이제 무대는 워낙에 잘하니까. 네. 새로운 모습에서 이제 입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동혜 씨 입덕 포인트는 뭐예요? 저는 어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좀 많이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어디? 슈퍼TV에서. 슈퍼TV? 왜냐하면 제가 막. 슈퍼TV에서 진짜 재미없었는데 그걸 보고 좋아해요? 거기서. 거기서 진짜 재미없었는데. 재미를 떠나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많이 좀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 사실 저를 이렇게 좀 그 좀 띄워주기 위한 멤버들이 막 이렇게 놀리는 부분 있었잖아요. 영해 영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좀 리액션이다. 예능 능력지 영. 그래서 영해. 그리고 또 은혁 씨랑 같이. 케미. 케미. 그런 데서 나오는 부분에서 좀 좋아해 주시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건 뭐 최고의 칭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봐봐 오늘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잖아요. 네. 오늘 입덕 또 늘어요. 내가 봤을 때. 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입덕 좀 늡니다. 아. 오늘 머리 예쁘게 잘 됐네요. 단발 갑니다. 그리고 삽발 갑니다. 단발 되면 단발 되면서 이제 또 탈덕 좀 늘고. 다시 머리 쪽은 기장 좀 자르면 입덕 하고. 저 이번에 포토카드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옛날처럼 그 장챗 머리 가면은 다시 탈덕 좀 빠지고. 하하하하하하. 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뭘 준비했죠? 뭘요? 저희가 엘프 우리 엘프 별림들의. 디에니 입덕. 입덕. 썰. 네.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좀. 이거 빨리 읽고 싶다. 네. 노래 한 곡을 듣고 바로 알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로 입덕했다는 별림들도 꽤 계시네요. 진짜로 이게 그리고 타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노래더라구요. 하하. 네. 타 팬들 사이에서도 한번 노래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의 디에니 초기화. 초기 초기 초기화. 좋아 초기 초기화화. 초기 초기 초기화. All righ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초기 초기 초기화. 좋아 초기 초기화화. 초기 초기 초기화. Yeah. Can you feel it? Good job. Everybody 다 그대로 멈춰라. 멋진 두 남자의 등장 비켜라. 나도 말했죠. 정말 슈퍼 럭키 가이. 핀은 충만하게 경기를 휘잡아. 준비는 세션할. Let's start it now. 침 흘려봤자 다 끝났어. 최선의 인정 사정 없는 perfect play. 원래 타고난 게 we know DNA. 불러봐 불러봐 네 친구. 내 친구 우리 다 친구. 이리 와 이리 와 해 친구. 내 친구 우리 다 친구. 느껴봐 느껴봐 요 친구. 네 친구 아니 내 친구. So get it up get it up 모여봐.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한 번 졌다 하면 만루홈 너. 보컬도 못 믿지. 션기가 막히지 crazy. 대충 몇 번만 차단하면 해 드리. 살짝 깊지면 땡신.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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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족기 족기 와 와. 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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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ll righ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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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족기 족기 와 와. 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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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내 넘어선 예술의 경지. 그 후 후 된 어림도 없지. 배파로 죽을 때만 새로. 생일을 여유롭게 즐겨봐. That's right. 뭘 해도 되는 놈. 세상아 이리 어. 본능적 예감 날석. 감각 남자. 중의 남자. 차원이 달라 A to Z. 또 타면 숙료벨프지. 말하면 입만 아프지. 어쩌나 게임은 끝났지. 불러봐 불러봐 네 친구. 내 친구 우리 다 친구. 이리 와 이리 와 해 친구. 내 친구 우리 다 친구. 느껴봐 느껴봐 여친구. 내 친구 아니 내 친구. So get it up get it up 모여봐.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높은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 Condition so nice. 뒤로 놀다라 다쳐. 끝 하나로 올킬 미친 존재감. 공기의 흐름을 바꿔.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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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Chokie chokie wah wah.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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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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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Chokie chokie wah wah.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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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모든 길 문이 열리지. 난 손 소녀 무한 질주해. 내 발을 죽인 땜은 새롭. 스님을 여유롭게 즐겨봐. That's righ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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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Chokie chokie wah wah.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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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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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Chokie chokie wah wah. Ch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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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